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멀티실렉트의 온 로우 클릭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온 로우 클릭 이벤트는 사용자가 선택 목록상에서 특정 항목을 클릭하여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. 온 로우 클릭 이벤트는 발생할 때 예전 선택 항목들과 현재 선택된 항목의 값과 인덱스를 반환합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멀티실렉트입니다. 멀티실렉트를 더블클릭하면 설정된 선택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멀티실렉트에는 온 로우 클릭 이벤트가 걸려있고, 스크립트 탭에서 온 로우 클릭 이벤트 함수를 확인하면 온 로우 클릭 이벤트가 발생할 때 반환되는 인포 값이 얼렛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의 값과 인덱스만 표시됩니다. 항목을 하나 더 선택하면 이전 선택한 항목의 값과 인덱스, 그리고 현재 선택된 두 개의 항목들의 값과 인덱스가 표시됩니다. 항목을 하나 더 추가로 선택하면 현재 선택된 세 개의 항목들의 값과 인덱스들이 함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